우리 예나가 생각보다 잘 일어났네 얼른 가자 먼저 내려주고 지금 주차하고 가는 길인데 되게 멀다 예나 안 피곤해? 아우 멋지시네 아우 멋지시네 자 숙소로 출발해 봅시다 여기 육조 있어요 응 큰 육조 어 큰 육조 있어? 우와 풍경 좋다 엄마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아 뭘 괜찮아 엄마 내려가자 안녕 발에 뭐라 들어갔어 어디다 털어 어디까지 들어갔어 마톤에는 오래가 잔뜩 있어요 여기 우와 모래 되게 곱다 응 모래를 빼봐 야야야야 아우 오빠 얼굴에 모래 다 들어갔잖아 아우 어떡해 예나야 뺄 때 살살 빼야지 눈에 들어와서 아우 아니 왜 오빠한테 모래를 던졌어 아니 던진게 아니라 팔 뺀다고 그냥 확 빼버려갖고 일로와 어차피 팔 다 들어갔는데 뭐 오빠 얼굴 어떻게 할거야 괜찮아 한쪽 눈만 그래 응 아우 눈 괜찮아 네 눈 괜찮아 인사도 없는 감사합니다.